안녕하세요.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옵니다. 어제 쉬고 그저께 급그저께 연속 이틀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반등이 세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차트 보면 일봉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급등났다 급락나고 다시 들어올렸는데 당연히 받아야 될 조종이죠. 너무 급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자, 주범 보시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많이 흔들다가 들어올리기 시작했는데 여기 2만 3천 원대, 4천 원대 돌파하게 된다면 살짝 원형 바닥 모양이 나옵니다. 원형 바닥은 완성되면 굉장히 멀리 갑니다. 이거 플랫해지면서 급등이 나오게 돼 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월봉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계속 빠지기만 하다가 들어올리다가 다시 여기 왔습니다. 자, 어디까지 가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먼저 두산 에너비리티 지분 관계를 보시면은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두산이 30%, 국민연금공단이 6.73%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공단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한 종목을 5% 이상 잘 안 삽니다. 여러분. 이거를 비중을 적게 실어요. 근데 이거 6.73%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문제? 좋은 거는 뭐냐면 추가 매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올라간다면. 두 번째? 나중에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매물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6.73% 굉장히 많은 수량입니다. 2대 주주예요. 자, 추가 매수와 매도 여부에 따라 주가가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은 모두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대응 전략이겠죠. 네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 SMR 관련 리포트도 준비되어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여기 모습이 나오는 급등 예상 종목이 들어간 리포트. 두 번째, 에코프로 액면 분할 대응 전략 자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나중에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지분관계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중요해서. 자, 홈페이지입니다. 자, 보시면 사업 얘기가 나오는데 에너지 솔루션 쪽 보면요. 해상풍력, 가스터빈, 소용모듈연전, 수소에너지, ESS. 공통점이 뭐죠? 친환경입니다, 여러분.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어요. SMR도 굉장히 친환경적인 사업입니다. 자, 먼저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다. 여기 보시면 각종 재료들이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기업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분모와 분자로 구성되죠? 이거 비용이고 이건 이익입니다.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커지겠죠, 이게. 근데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다가 7월에 체코 원전 수주가 예상됩니다. 30주짜리 공사예요, 이게. 분모가 일단 줄어들고 있다. 좋은 현상이죠.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그리고 슬슬 분자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익이 많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적이 좋아진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체코 원전입니다. 자, 유럽이 이렇게 원전에 목매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러시아가 석유를 공급해줬는데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입니다. 전력 공급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친환경입니다. 기후변화 맞춰서. SMR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SMR이 어떤 건가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자, 그림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MR. 대형 원전은 아실 거고요. 소형 원전은 일단 작습니다. 경략고가 필요 없어요. 건설 비용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방사능 누출 가능성이 적다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죠. 그리고 내륙에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원전은 보통 바닷가에 건설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다 바다에 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개발국가, 미국, 한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 여러분, SMR에 주목받는 이유가 뭐냐면 유럽도 있지만 미국 있잖아요.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야 됩니다. 지금의 전력망으로는 안 됩니다. 80년대, 90년대 전력망이거든요. 인프라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이것 때문에 2029년까지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걸 차치하고라도 그 거대한 땅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력 인프라를 바꿀래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SMR을 만드는 대안이 떠올랐습니다. 건설 비용 얼마 안 들고 방사능 누출 가능성 적고 내륙에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유럽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러시아 쪽이 석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친환경 이슈가 있기 때문에 SMR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그 다음에 유럽까지 모두 SMR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SMR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체코 원전이 만약에 수주가 되잖아요? 줄줄입니다. 폴란드, 영국, 아랍에미레이트, 스웨덴, 네덜란드 아랍에미레이트 제외하고 다 유럽입니다. 이거 수주 되게 되면요. 나머지도 수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체코 때문에. 지금 남은 건 뭐냐면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탈락을 했고 프랑스와 한국이 남았습니다. 자, 프랑스 같은 이유 국가이긴 한데 한국의 기술력은 더 뛰어납니다. 두산 에너비리티, 공사 경험도 많고 수주 가능성이 크죠. 자, 그 다음에 뉴스퀘일 파워. 부산이 공들였던 일입니다. 초기에 투자를 했어요. 뉴스퀘일 파워에. 부산에서. 자, 이 기업이 커져서 공사를 발주했는데 2조 수주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잭팟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잭팟이 터졌어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30년 만에 원자로 신설 대책반을 꾸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충분히 미국하고 EU, 유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전력 수요 때문에. 자,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캐나다. 미국과 프랑스를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들은 다 SMR을 못 만듭니다. 당연히 수주 가능성도 커진다는 얘기죠. 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AI 시대. 이 주시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2027년 생성형 AI가 데이터 센터 전력의 4분의 3을 차지할 거다. 지금의 전력만으로는 감당 안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력, 풍력 안 됩니다. SMR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두산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처음에 실적이 일단 좋아지고 있다. 자, 원재료 가격 하락하고 분모가 줄어드는 데다가 분자는 슬슬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적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유스케일 파워 이슈가 있었습니다. 2조 공사를 수주했어요. 미국에서. 세 번째, 체커 원전이 7월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쭉 안 왔으면 크죠. 이거 30조짜리 공사입니다. 네 번째, 미국 적하고 EU하고 원자력 대책을 다 바꿨습니다. SMR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어요.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시는 빅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6월에 공시가 나올 예정인데 자, 제너럴 일렉트리 가시죠? 미국의 두산 쪽에 공급 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급 계약이 있을 예정인데 그 다음에 또 체코 원전 수주가 있죠. 이게 7월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무슨 얘기죠? 이건 이미 오픈이 된 거. 이거 오픈이 안 된 겁니다. 6월에서 7월 사이에 주가가 엄청나게 갈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방향은 상반인데 많이 흔들 거예요. 이 일정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배너에 보시면 박민수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3198-857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지휘일정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급하게 일정이 조율됐기 때문에 아직 공개가 안 된 겁니다. 미공개 정보라는 얘기예요. 미공개 정보. 제가 펀드매니저나 애너리스트 세력인맥을 만들었는데 피부 생활하면서 여기서 나온 미공개 정보입니다.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지휘일정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서 7월 사이에 엄청나게 변덕성이 보일 겁니다. 자, 이제 차트 말씀드릴게요. 쭉 빠지다가 급등나고 다시 빠졌죠? 다시 올렸습니다, 여기서. 근데 변덕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범 보시면 자, 계속 빠졌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고란만 판 다음에 올렸습니다. 자, 왼쪽이 1번 구간. 이게 2번 구간입니다. 1번은 뭐냐? 하향매집입니다, 여러분. 밑에 떨어지는 매물을 다 받아 먹은 거예요. 2번은 뭐죠? 상향매집입니다, 이거. 상향매집. 무슨 얘기냐? 이제 밑으로 갈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변덕성은 주겠지만 방향은 위로 잡았어요. 하향에서 다 매집 끝났고 이게 시작된 겁니다. 위로 땡긴다는 얘기죠. 중요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완성이 된다면 여기서 원형 바닥이 나온다고 제가 초반에 설명을 드렸죠.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2년 정도 되죠? 이게 플래트 재무서 이렇게 갈 겁니다, 여러분. 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월봉입니다. 오랜 기간 하향, 이것도 맞죠? 상향. 자, 옆으로 행보하다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죠? 자, 볼까요? 밑에 매집한 기간. 3년에서 4년 정도 됩니다. 그죠? 이거 몇 배 오른 겁니까? 자, 이제 겨우 5,000원대, 7,000원대 따진다고 해봐야 3배에서 4배입니다. 이건 오른 것도 아니죠. 잘 들으세요.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장기화되잖아요. 이 수익률은 상응에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가려면. 한참 남았어요, 한참. 자, 연봉 한번 볼까요? 좀 어이없긴 한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1, 2. 뭐죠? 파동 하나 끝났고 밑으로 나오는 하락 파동 끝났고 상승 파동도 마감됐죠? 이거 뭐죠? 하락 파동에서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상승 3파 초입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상승 3파는 가장 강하고 멀리 갑니다. 제가 보긴 그래요. 왜? SMR은 굉장히 장기 테마가 될 겁니다, 이거. 장기간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 지금의 AI, AI 데이터 센터 이거 전력 감당 안 됩니다. 물론 경량화된 AI 모델이나 저전력 반도체가 나오긴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상용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이 전력 때문에 골머리를 알 거라는 얘기입니다. 전력 인프라를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2029년까지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갈 겁니다. 근데 현실적인 대안이 SMR이죠. 미국같이 광대한 지역에서 전력 인프라를 바꾸려면 돈과 시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차라리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SMR을 건설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건설 비용 적게 들고 방사능 노출 가능성 적고 내륙에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 갈 겁니다.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기 디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 자, 여기 주봉 보시면은 하향하고 상향에서 매집한 얘네들. 얘네들이 주포입니다. 이 친구들이요. 개미들 들어오죠. 다 떱니다. 어떻게 떨까요? 공포 아니면 희망입니다. 밑으로 떨고 위로 떠는 거죠. 바닥에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지면 무섭습니다. 다시 바닥 가는 거 아닌가. 피어. 올라갈 때는 신고가 날 것 같다. 따라서 하게 됩니다. 원형 바닥에 뚫렸잖아요. 포모라고 그러죠. 피어 오브 미싱 아웃. 이런 신의적 부분을 이용해서 물량을 털게 됩니다. 자,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등 종목들 있죠, 두산 같이. 이런 거, SMR 관련 종목들. 이런 거 따라 사시는 거 좋아하는데 의외로 수익이 많이 안 납니다. 왜? 세력 기법을 모르잖아요. 세력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펀드매니저나 애널리스트, 세력들한테 제가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자, 먼저 패턴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세번째 차트 분석, 네번째 심리적 분석, 5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열됩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죠. 그래서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SMR 종목들이 최근에 강세를 보였다가 하락했다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지금 초기입니다. 굉장히 오래 갈 템이라 그랬죠, 제가. 지금 잘해야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산 에너비리트를 포함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SMR, 수혜주 분석 및 정보, 소형원전, 대형원전 비교했고 아까 그거는 제가 맞배기를 보여드린 거고 기본적 분석, 체코원전 수수됐을 때 실적 추정치는 없고요. 3번, 체코원전 수주 시 주가 전망, 4번 중요합니다. 자, 저평가 종목, 수주되면 부품주가 엄청나게 갈 겁니다. 중소형주들, 실적 호전 종목, 급등 예상 종목 두산 에너비리트를 비롯해서 SMR 관련 종목들이 거의 다 커버가 되는 리포트입니다. 자,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아까 두산은 그냥 일정이었고 이건 R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 자료를 드릴게요. 이 자료가 있으시면 올해 내내 SMR 관련 종목들 매매할 수 있습니다. 두산 R로 보내주시면 리포트 드립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을 하면서 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두산 에너비리트 당연히 신호 드리면서 SMR 관련 종목들 몇 종목 제가 급등주 드릴 예정입니다. 실시간 소통 텔레그램방인데 박민수가 직접 운영하는 방입니다. 무료고요. 저를 사칭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입장하는 방법은 010-3158-8575 자,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경험. 그럼 제가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비리트를 비롯해서 SMR 핵심 종목, 몇 종목 추가적으로 제가 추천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발굴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전체 입장하는 방법은 배너에 있는 번호로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사칭하는 사람도 각별히 조심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장기 방이 따로 있습니다. 많은 종목이 나갔던 방인데 자, 이거 보시면은요. 제가 두산 에너비리트를 신호를 드렸습니다. 4월달이죠. 4월부터 거래가 폭주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거래가 안 되던 종목이 15,000원대부터 거래가 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4월 12일날 두산 에너비리트 15,000원 SMR 대장조, AI 전력 수요, 급증 수혜조. 자, 이 날이죠. 이렇게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15,000원에.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있습니다. 우리 기술. 이것도 만만치 않죠. 자, 5월 21일날 드렸는데 이건 좀 늦게 드렸죠. 한 달 정도 뒤에 드렸는데 거래가 실리면서 5월달부터. 이것도 마찬가지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월 21일날 우리 기술. 2,000원에 드렸어요. SMR 이슈 발생. 자, 이것도 현재 보유 중입니다. 아, 이거 두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기술로 바꿀게요. 제가.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 보이시죠? 두산이고, 그 다음에 우리 기술입니다. 5월 21일 우리 기술 2,000원. 보시면 갑자기 거래가 많이 터지죠. 5월달에 보시면 거래가 안 되다가 갑자기 1억주가 넘게 됩니다. 보이십니까? 자, 1억 5천만주 터진 날도 있죠. 이때쯤 제가 신호를 드렸습니다. 5월 21일. 현재 보유 중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기술. SMR 관련 핵심 종목들입니다. 우리 기술은 먼저 해체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급등한 종목들. LS 일렉트릭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북미 시장의 전력기기 슈퍼사이클. 대장주가 될 만한 종목이죠. 예전에 LS 산전이죠. 초고압 변압기. 자, 이거 3월부터 보시면은요. 바닥에서 거래가 확 터지면서 올라옵니다. 300만주가 터졌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신호를 드렸는데 LS 일렉트릭. 7만 8천원.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자, 20만원, 19만원이죠. 이거 한 3배 가까이 수익이 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섹터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발굴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자, 여기로 1번 누르고 입장하시고요. 다음 주에 신규 종목이 나갈 예정이니까 미리 미리 주말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1번으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리포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M&A 팀을 만들어서 제가 세력인목을 동원해서 어떤 섹터 종목들을 들여다보는지 좀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든 리포트입니다.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 섹터는 AI 로봇 자율주행. 대응 전략은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비상장, 해외 상장별 리스트. AI 로봇 자율주행은 예상 수익률이 500% 정도 됩니다. 비상장 이건 1000%짜리예요. 자, 삼성전자가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투자를 했습니다. 로봇 기업이죠. 자, 그 이슈가 터지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만원, 5만원대 주가가 24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바닥에서 500%가 올랐어요. 단기간에. 근데 리포트인 종목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갈 겁니다. 삼성은 인수될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니까 바닥에서 꼭 계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 프로. 액변 분할을 했는데 5대1로 차트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죠. 급등, 급락. 10만원대 깨졌다가 다시 반등 나오는데 다시 추가 하락이냐, 상승이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응 전략 자료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에코 프로 액변 분할 이후 대응 전략입니다. 1번에 2020년의 액변 종목도 다 분석했고요. 에코 프로 액변 분할의 대응 전략. 섹터 분석, 시장 동해안 분석. 동일 비율 5대1로 쪼갠 종목도 다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예상 시나리오. 액변 분할 예정 종목과 급등 예상 종목까지. 여러분이 필요하신 자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010-3158-8575. 자, 여기를 에코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에코.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릴 테니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두산 에러빌리티. 우리 기술과 함께 SMR 핵심주인데 지금 굉장히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연봉 보여드렸어요. 상승, 산파, 초입입니다. SMR 관련 종목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올라오는데 자, 모두 커버 가능한 리포트 있죠? 두산홀로 보내시면 되고 SMR 전체 종목이 커버 가능합니다. 두 번째, 경험. 실시간 대응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요. 세 번째, 1번 중장기방. 자, 신규명에서 나가니까 미리 입장하시고 그 다음에 자, 삼성 리포트 에코 리포트 두 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010-3158-8575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자료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드리는 자료들 다시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전체 SMR 관련 종목들 커버 가능한 리포트 체커 먼저 추주됐을 때 실적 추정치와 주가 전망 저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평가 종목들 부품주들 체커 먼저 추주되면 더 많이 갈 종목들 있습니다. 꼭 확인해보시고 자, 계좌에 담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리포트 있었죠? 에코 프로 액면 분할 이후 대응 전략 자, 이거 중요하고요. 삼성 리포트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실시간 대응방이 있습니다. 무료방이고요.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방입니다.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고요.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